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3 선교계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KWMA는 비서구권 중심의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한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를 비롯해 선교지의 기후위기 난민 증가, 주요 교단들의 선교지 재산권 이왕정책 공동결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역량 강화, 비서구 선교운동 선포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KWMA는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로잔 언약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자원봉사자 동원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